여행 경력 두 달 초보 집시부부가 떴다 아이고 금방 티를 잘 지나면 잘못될 뻔 맞네 아 왜 초보 티를 내고 그래 기쁨도 잠시 예측보로 상황에 실수 연속입니다 유치원 딱지 막 뛰고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40년 희노애락이 깃든 세탁소를 접고 과감하게 여행을 가맹한 부부 그리고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 얼마나 힘드냐면 자식이 든 마음이 뼈 마디 마디가 너무 저리고 아파요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뒤늦게 가슴 뛰는 여정에 나선 초보 집시부부의 이유있는 여행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ishi 노애락이 사 Prof이 몇 가지 혀에 일어나서 말씀해주세요 10시 144 10시 15분에 휴대전화 중